프랜트립 러닝머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트립 러닝머스트 주민관입니다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된 객이요 너무 주말에 심심해서 가볍게 공원을 뛰던게 프랜트립이나 여러가지 마라톤 동호회 같은 곳에 들어서 조금씩 시작을 했던게 지금의 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클라이밍으로 제가 처음 프랜트립을 잡겠거든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너무 소중하고 공유같은 시간을 보내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더 즐겁게 많은 사람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하게 되었어요 저는 러닝이나 퍼프 같은 좀 다양한 프랜트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해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혼자 뛸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뛰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론 시작할건데 즐겁게 해봐요 축제를 다닌다 사랑이 아무도 없어요 내 앞에 저는 늦으니까 천천히 따라갈게요 하지만 그는 안사는 안사는 없네 아직 걸치있어요 축제 이래서 그래 축제 이래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예에에에에!